오늘 여기 감세해야 돼. 왜냐하면 여기 여기 옥수수 우리가 온다고 어제 사장님이 트럭으로 가갖고 강원도 가서 따왔거든 우리가 이거 못 팔면 이거 팔릴 때까지 밤새 해야 돼 어째야 할까. 뭘로 갔다. 날도 더운데 일단 자 요즘에 또 트로트가 아주 대세죠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리 영웅이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을 써서 오세요 행복장토록 계단 말고 옆으로 섹시하게 서 엘리베이 올라갑니다 혼내로 옵니다 최고로 섹시하게 오빠들이 와서 보고 들어오게 알았지 우리의 영웅이 노래입니다 허팝님의 영웅이 노래입니다 고생하여 내 영웅이 노래자 내 영웅이 노래자 张 leukecken 어버 어버 기대하며 비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새들처럼 남끼를 당겨놔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거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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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 내 가을까 그리운 내는 것 처럼 느끼저래 서느끼저래 자 여기도 계단 말고 애매이커 자 없나게 튕겨 좆좆좆좆 좆좆좆 좆좆좆좆 좆좆좆좆좆좆 좆좆좆좆좆 계단 말고 애매이커 도방 ropes 도방 도방 비가에 물어 한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꿈을 하늘새들처럼 달개 풍구와야 자 이리저리 둘러봐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거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사랑아 사랑이 멀어진 나의 사랑 은혜님아 고고픈 나의 사랑 오빠야 내가 내가 한다 그리운 은혜님 곁으로 느끼셨네 자 여기 꽉꽉 계단 말고 에이 에이 한 번 더 꽉꽉 계단 말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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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못 받아요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 나 더워서 기절하려고 했는데 저 언니가 봉투 들고 가니까 빨딱 살아났네 뭐가 살아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살아날 것도 없는데 살아나네 나 이제 물 좀 먹으면 안 될까 물 좀 줘봐